K-푸드 K-푸드 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출보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추진본부를 조금 설명하자면 정부가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가 크지만 농식품 수출을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만든 조직입니다. K-푸드 플러스는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푸드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 산업까지 플러스해서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농기자재, 그리고 반려동물 식품 등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간협의체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본부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30억 달러, 17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농식품에서 100억 달러, 그리고 연관 산업에서 30억 달러 이상 수출을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네, 반려동물 식품도 있네요. 시상식도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지난 19일 양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자리는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앞서 농림부는 전년 대비 수출액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시상식이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요. 총 50개 기업이 수상했습니다. 수출액에 따라서 수요하는 수출답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수요하는 도약상, 그리고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는 시장 개척상을, 그리고 스마트팜 분야 기업에는 스마트팜상이 주어졌습니다. 네, 올해 처음 열린 시상식이죠? 네, 맞습니다. 수상 기업들은요? 대상은 총 4곳이 받았습니다. 삼양식품과 롯데 칠성음료, 하이트진로우, 그리고 대동입니다. 올해 1억 달러, 약 1,300억 원 이상의 수출액을 낸 대동, 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삼양식품이 4억 달러, 그리고 롯데 칠성음료와 하이트진로우가 각각 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농림부는 삼양식품은 매운맛 열풍을 일으키면서 라면 수출 역대 최고치를 견인을 했고, 롯데 칠성과 하이트진로우는 각각 음료와 주류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동은 농기계 기업인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북미 시장으로 중소형 트랙터를 수출하는, 확대하는 성과를 내면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대상을 4개 업체에 줬는데, 일단 대동의 활약에 눈이 띄는 것 같습니다. 대동은 지금 농기계 전문 업체인데 북미 시장의 활약과 더불어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다뤘는데 로봇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출 실적이 아주 좋네요. 네, 대동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중구, 현지 법인과 독일 사무소를 두고 70개국의 자체 농기계 수출 브랜드, 카이오티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의 약 68%가 해외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최근 활발한 계약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티르키에서 3,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트랙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의 24%에 해당하고요.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공약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포스코와 특수환경수행로봇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저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대동은 내년 7월까지 포스코와 리모컨 원격 조정 로봇을 현장 검증 목적으로 만들어서 제철소에 투입할 예정이고요. 작업장에서 발파에 떨어진 광석과 그리고 폐기물을 제거하면서 제철소 작업 환경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삼양식품도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삼양식품, 최근에 불닭면으로 인기가 굉장히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으로 매운맛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삼양식품의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수출은 5,87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0% 증가했습니다. 수출 초기 아시아 지역 위주로 구성됐던 진출국은 현재 미주와 중동, 유럽 등으로 확대가 됐고요. 현재 영업과 마케팅이 강화되면서 전 지역에서 매출이 고르게 늘어났습니다. 삼양식품은 수출 물량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급증하는 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에 미량 2공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네요. 그런데 라면하면 농심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면 업체 1위가 농심인데 대상 기업에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신라면 인기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심은 지능형 농장 수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스마트팜상을 수상했습니다. 농심은 차세대 농업기술인 스마트팜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낙점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두 번의 수출 성과를 내면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농심은 올해 초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현지 유통기업인 그린하우스와 3천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 품종 딸기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건데 그린하우스는 현재 사우디 전역에서 9개, 총 80헥타르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호텔과 레스토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리아드의 쇼케이스팜을 구축하고 딸기 시범 생산에 들어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리아드 인근에 최소 5개 상업용 딸기 스마트팜을 건설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월 30톤 규모의 한국 딸기를 현지에 유통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농심과 스마트팜 상을 받은 기업이 또 있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스마트팜은 식품기업인 농심을 비롯해서 포미트, 우듬지팜, 플래티팜 등 4개 기업에 돌아갔습니다. 주목할 만한 곳이 우듬지팜인데요. 지난 9월에 상장한 3, 4기 주로 국내 스테비아 토마토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련해서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고 왔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수출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체 수출액은 한 8% 정도, 전년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농식품 수출은 우리 한류, K-푸드에 대한 열풍에 힘입어서 금년에 현재까지 지금 3.2%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뿐만 아니고 농식품 관련 산업까지도 이렇게 상승작용이 있어서 아마 수출액이 대폭 늘어날 걸로. 저희 우듬지팜이 그동안 K-스마트팜 수출을 위해서 사실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게 오늘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매우 뜻깊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K-스마트팜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 중동이나 지금 또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다방면으로 진출을 타진하고 있고요. 정원근 장관에 이어서 우듬지팜의 대표 인터뷰까지 들어왔는데요. 지금 중독뿐 아니라 유럽, 미국까지 계획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듬지팜은 현재 3만 3천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반 밀폐형 유리 온실도 신축 중에 있는데요. 로멘과 엔다이브 등 유럽형 채소 재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춘 곳입니다. 우듬지팜은 지난 4월 국내 15만평, 해외 8천9백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 환경제어기업과 그리고 온실시공전문기업과 함께 K-스마트팜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우듬지 E&C는 충남 서산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1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20개 조성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도 공략할 계획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첨단 국내 에그테크 기술을 전수하고 중동과 미국, 네덜란드 등 글로벌 시장으로도 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외에 해외 시장에 인기 있는 제품,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다들 배지밀 아실 텐데요. 배지밀이요? 정식품이 두유 해외 수출 확대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약 10% 증가를 했고요. 정식품은 현재 미국과 베트남, 호주, 중국을 비롯한 총 27개 국가의 대표 브랜드 배지밀을 필두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 수출 중인데, 특히 베트남에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제품으로는 임산, 수유부용 제품과 성장기 어린이용 음료, 그리고 건강 담은 햇살 음료 등이 판매율이 높다고 하고요. 이유가 뭔지 조금 살펴봤더니요.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쌀이 주식이기도 하고, 견과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배지밀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또 높은 출생률로 임산부와 아기용 제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한국 브랜드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는 최근에 쌀 음료에 탄산을 넣은 미소다 제품을 수출 전용으로 개발해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배지밀이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베트남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또 눈에 띄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냉동김밥 수출업체인 올곧입니다. 신규 시장 진출에 노력한 기업의 주는 시장 개척상을 받았고요. 미국의 유명 유통업체 트레이더존은 올곧에서 제공받은 냉동김밥을 지난 8월부터 판매했고요. 아, 이게 그 유명한 냉동김밥이군요. 네, 맞습니다. 한 틱톡커가 냉동김밥을 먹는 리뷰 영상을 올리면서 미국에서는 김밥 열풍이 불었습니다. 올곧은 냉동김밥 250톤을 1차로 선적했으나 출시 10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매진이 됐고요. 250톤이면 김밥 100만 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회사는 급속 냉동 기술을 통해서 신선함과 그리고 맛을 모두 살린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는 전체 생산 물량의 95%가 수출용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비 증서를 통해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는 서울푸드에도 참가해서 동남아, 유럽 등 신규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네, 김밥 100만 줄이면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방금 생각해봤는데 어마어마한 양일 것 같은데 삼양식품부터 우둠지팜, 정식품까지 K-후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